안녕하십니까 진짜야만대 유튜브 유니홈메이드 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여기 보이시는 빨간 건물 보이시죠 여기 요코하마 아카렌카 창고 입니다 아주 유서 깊은 건물으로서 여기는 지금 쇼핑몰로 전환이 되어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여기가 창고 역할을 했던 곳인데 지금 여기가 뭐랄까 지금 쇼핑몰로 전환이 되어있어요 여기 요코하마 스케이트장 입니다 PTG를 입고 스케이트 같이 즐겨봐요 요코하마 아카렌카 창고에서 저도 이건 스케이트 처음 타보는건데 저 넘어질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보자 자 어떻습니까 자 진짜야만대 유튜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디 껐어? 원 아직 안봤어?